북극은 너무 추워. 글림 그린 쉐인 매구원. 북극은 너무 추워. 클램은 아주 아주 추운 북극에 살아요. 으, 북극은 너무 추워. 오늘도 클램은 하루 종일 덜덜 떨었어요. 클램, 너 북극은 맞니? 북극, 제비갈매기와 물개가 이상한 듯 찾아봤어요. 집에 못 빠져? 클램은 얼음집에 불을 활활 피었어요. 아, 따뜻해. 하지만 얼음집은 그새 녹아내렸어요. 클램은 할 수 없이 가장 친한 케빈에게 갔어요. 케빈, 하룻밤만 재워줄래? 그래, 어서 와. 케빈, 저 별들 따뜻할까? 클램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오늘도, 오늘도 클램은 따뜻한 곳을 찾아 이리저리 다녔어요. 케빈, 무언가 글램의 머리 위에 떨어졌어요. 아야! 이게 뭐지? 그건 휴가를 가는 북극 제비갈매기들이 비행기 안에서 일단 책이 왔어요. 와, 따뜻하겠다. 그래, 야자나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케빈, 드디어 따뜻한 곳을 찾았어. 얼른 나 좀 밀어줘. 준비됐니, 클램? 그럼, 간다. 안녕. 잘 다녀와, 클램. 북극료들이 인사했어요. 야자나무야, 기다려라. 기다려. 클램이, 간다. 아래로, 아래로. 슝, 슝. 물, 결무니까 멋진, 물룽마라. 안녕. 사자, 야. 달기가 참 멋지구나. 아, 야자나무다. 그런데 클램은 계속 아래로 휙휙 떨어졌어요. 동물에게 인사하느라 야자나무를 지나치고 말았지요. 아우, 멈춰. 점점 하늘이 깜깜해지고 별들이 반짝했어요. 붕! 아야! 클램은 아주 커다란 우주선에 떨어졌어요. 지직지직, 바쁘라, 바빠. 우주선에는 로봇과 양이 많았어요. 여기가 어디지? 비, 어서오세요. 로봇이 두개질을 하며 인사했어요. 여긴 뭐하는 곳이야? 비, 이거 산 양털 스웨터 공장이랍니다. 야, 따뜻하겠다. 저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로봇들이 긴 줄자를 클램 몸에 이리저리 여기저기 쟀어요. 비, 만세해, 만세해보세요. 잠시지직, 로봇이 주머니 스웨터를 가지고 왔어요. 비, 클램 씨 스웨터입니다. 와, 딱 맞아요. 정말 따뜻해요. 클램은 기분이 좋아. 흔들흔들 뿜빰뿜빰. 정말 좋았어요. 비, 스웨터가 참 잘 어울립니다. 우리 스웨터의 스웨터의 모델이 되어주세요. 비, 이것, 이것 또 한번 입어보세요. 하늘의 향이 짠. 춤추는 듯. 시, 코코 비, 이번에는 누워볼까요? 비, 훌륭해요. 이 옷이, 이 옷도 멋진데요. 야호, 물고나무 서기, 물고나무 서거, 이번에는 한 발 들고 더 멋지게. 사진 촬영은 무사히 끝났어요. 저, 저, 어때요? 커피, 정말 멋지어요. 정말 최고였어요. 내 모습을 친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요. 비, 좀 도와주세요. 한 번만 밀어주세요. 비, 종이 있나요? 그럼 출발합니다. 씽. 비, 안녕히 가세요. 로봇들이 인사했어요. 키빈, 기다려. 멋진 클램이 끝났. 클램, 바로 클램. 클램이 아래로, 아래로, 슝슝. 점점 하늘이 밝아졌어요. 앗, 야자 나무다. 롱발, 안녕. 사자도 안녕. 아야, 클램. 클램은 딱딱하고 추운 얼음. 추운 곳에 떨어졌어요. 바로 클램이 살던 북극이었지요. 케빈 보고 싶었어. 근데 너무 멋지게 되었구나. 클램은 누워서 밤하늘을 보았어요. 엄마, 나 이거 마셔도 돼요. 음, 따뜻해. 지금도 스웨터를 만들고 있겠지? 클램은 북극 갈매기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다음에 또, 다음에는 모두 함께 가자. 클램입니다.